사와디 갑! 폼팬 나이누티! 야카오 끄라이치 갑! 뺨팬 갑! 바라만 봐도 떨리고 상상만 해도 설레는 사람 바로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제 첫사랑이 되어주시면 안될까요? 가슴에 담아두고 평생 못 잊을 사람 바로 여러분을 여기에 담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절 기다려주시는 거 맞죠? 라우마 야름 쌍컴 송짬 두어이깐 나칵 쩌깐 완티까오 두언 뚜라쿰 나크랍 랑나칵